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매니저님. 매니저님 손님 오세요. 매니저님 이제 방이 생겼네요. 어머, 누구야? 어머,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미니 친구잖아. 미니 친구? 미니 친구야? 미니 학교 반 친구가 하나씩 왔어요. 초대를 해가지고. 가보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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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 아비. 반가워, 반가워. 영호 아비. 안녕하세요. 놀랐어. 적극적으로 하니까 이 친구는 좀 놀랐어요. 친구, 친구. 우리 사실 이 모임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다 엄마들은 똑같다. 그런 생각이 또 들고 그랬죠. 엄마도 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파악하고. 너에 대해서 많이 반응해주고 그런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게. 사랑해, 영호야. 고맙다. 아이고, 절친이네요, 절친. 절친인데 항상 무서워요, 미니. 잘 있었어? 영호야, 왜 이렇게 많이 컸어? 못 알아보겠다, 야. 많이 컸죠. 못 알아보겠어요. 엄마보다 우아큼 작았는데. 잠시만요. 네.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이런 데를 처음 거의 많이 안 나와 보니까. 처음 오는 공간에 되게. 낯설어. 낯설어하거든요. 자, 귀여워. 메뉴판 갖다 드려. 친구한테는 또 편하게 잘할 수 있죠. 자기가 또 적극적이다, 여기서 또. 그렇지. 이만. 잘. 어, 또 쿨가이. 쿨가이야. 역시 메뉴판은. 주문하시면 미니가 받아쓰기 해서 줄 거거든요. 기다립니다. 매니저님. 매니저님. 주문 좀 받아주세요. 영호도 미니가 좀 신기하겠다, 지금. 신기하죠. 꽁심이 곰탕. 꽁. 이제 잘해요. 심. 이. 곰. 이번에 입모양만 봐도 그냥 바로바로. 이제 외웠어요, 그거를. 미니가 지금 뭐하는 거지? 이렇게 보고 있나 봐. 쌈. 쌈. 미니 화이팅. 그런데 영호의 시선이 미니를 계속 쫓아요. 그렇죠.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영호는 이제 관찰. 살포짐한테 주셔야죠. 감사합니다. 미니도 이제 지칠 시간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칠 시간이 됐는데. 그래도 잘해줘서. 너무 씩씩해요. 아직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 아직 에너지가 있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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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약간 이렇게 밝은 직업이 잘 맞네. 미니한테. 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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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님. 우리 지금 물은 말래요. 매니저님. 민아. 매니저님. 물 좀 배달해 주세요. 아, 목말라. 물 좀 갖다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아들. 우리 맛있는 물 먹어볼까? 네. 자, 갑니다. 맛있는 물을. 그냥. 승진 욕심. 고마워. 자, 과연. 어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고마워. 친구랑 눈 한번 보고. 나 깜짝 놀랐어. 고마워. 마지막 미소까지. 고마워, 고마워. 잘 통한다. 잘 통해, 친구라서요. 한 바퀴 돌아요. 멋있어, 멋있어. 잘하는데. 친구를 엄청 챙겨줘요, 해서. 한 바퀴 돌아요. 친구가 오니까 신나나 보네요. 갑자기 친구가 와서 신났어. 잘했어, 민아. 여기 서 있어. 친구가 오니까 더 잘하네, 민이가. 할수록 정말 빨리 되네요. 하루 동안 엄청 많이. 아유, 너무 재밌다. 너무 웃기네. 여기 또 앉아 있는 거 봐봐. 여기 계속 안 앉아 있었거든요. 신기하게 앉아 있네. 고객 응대하시는 중이신가요? 그러니까요. 영우도 웃네. 영우야. 얘들이 말을 안 해도 계속 오래 봤잖아요. 그러니까 정의 이제 들은 거지. 성민 매니저님 띵통. 굴보쌈 나왔습니다. 민아, 이거 가져가자. 민아. 맛있는 요리 나올 거야. 맛있게 먹어요. 우와, 금방 나왔어. 굴보쌈 잘 놔드려. 영우 언니 또 혼자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무당탕? 왜 이래. 왜, 왜. 아, 의자, 의자. 아이고. 또 막혔어? 네. 어, 음치가 못하시네. 괜찮아요. 오케이. 오, 딱 붙여서. 맛있다. radian controls. 오, 맛있다. foods 잘한다. 자, 이번에 살짝 부들부들 떨면서. 영우는 계속 살펴본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잘한다. 고마워요. 민희가 워낙 잘해줘서 이미 우리 민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인데 내가 너무 걱정을 쓸데없이 했던 거 아닌가. 내가 우리 민희를 가소평가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맛있겠다. 아, 뜨끈한 국물. 조합이 진짜 좋다.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지. 메뉴가 겨울 음식이어서. 이거 괜찮죠? 괜찮아. 웃는다. 영우도 이제 풀러졌다. 괜찮아? 괜찮아. 지니, 같이 먹고 싶은 거야? 어머, 맛있나 봐. 영우야, 맛있어? 영우 국, 김치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 김치 잘 먹네. 다 좋아하네. 고루고루 잘 먹으니까 키가 이렇게 잘 굳지. 편하게 드세요. 아유, 많이 식당 같은 데 가셔서 잘 드시지 못하시죠? 아무래도 제가 옆에 테이블 눈치도 약간 보이고. 그렇지. 그런데 사실 영우는 너무 조용하고 그런데, 성격도. 지금 먹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그런데 원래 나올 때까지도 조금 시간 원래 걸리잖아요, 식당하면. 그렇지. 눈치 보이는 게 있고 다 먹고 나면 자기는 다 먹었으니까 우리는 다 못 먹었는데. 빨리 갈려고 그러고. 자기는 먼저 나가야 되니까 또 그런. 애들은 다 그래. 영우도 부르는구나. 나는 영우 되게 양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유, 아시잖아요. 사실 좋은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고. 그렇죠. 옛날에 생각 못하면 왔다 갔다. 일기예보처럼. 오늘은 좋은 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지도 않고. 좋다가 나쁠 때도 있고 나쁘다, 좋을 때도 있고. 맞아. 아유.